시체를 벌어줘야겠어 잘만 하면 트럭보다 돈도 받아 돈 준비하세요 6천 심장 기증자가 있어요 카린마 김명호는 지난 2004년 여대생을 탈의한 혐의로 체포되어 정신질환의 일종이긴 하지만 범행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죠 포송 중이었어요 또 문잡아야 돼요 뒤에 뭐라도 있어요 트럭이란 트럭은 죄다 잡아가지고 철저하게 확인해 아까부터 이상하시면 죄진 거 있어요? 저 누군지 알죠 난 이 시체를 벌리는 면버군 당신은 고성까지 갈 차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지? 아저씨 시체가 하나 더 늘었네 긴장하나 긴장하나 트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